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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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고춧가루 볶음 고춧가루 소금 고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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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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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체중 설탕 1분정도 참기름 1분정도 참기름 3분정도 참기름 파틸과 함께 섞어주세요 파틸과 함께 섞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부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